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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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많아지고 그것을 잘 감당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라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잘 준비하셔서 올바르고 좋은 선생, 특별히 신앙의 스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야고보사도는 입조심, 말조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조심, 말조심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라 이래서는 언제나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생각해 보고 그런 것도 좋지만 야고보사도는 어떻게 하면 입조심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서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세상적인 지혜는 그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인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극률 등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입조심, 말조심을 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게 되면 저절로 말조심, 입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면 자연히 말조심, 입조심 하게 되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막연합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야 한다고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본질을 모른 채 행한다면 또 다른 큰 부작용을 낳습니다 약자를 도와야 된다 불의에 항거하는 폭력적 투쟁과 분노와 억울함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런데 불의에 항거해서 폭력적인 투쟁과 분노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가롯유다입니다 저는 제가 공부한 신학 공부를 한 대학원이 한신입니다 기장입니다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그렇게 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기장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신학을 하게 되면 아버지 뒤를 따르는 그래서 네가 그딴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화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투쟁해온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의 마음이 그다지 편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도를 대형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킨 마트마 간디나 또한 마더 테레사 넬슨 만델라 등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시기와 다툼, 분노, 억울함들을 몰아내고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극률로 채워가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입니다 마트마 간디, 마더 테레사, 넬슨 만델라 너무나 거창한 인물들입니까? 그런데 요즘 노숙자와 빈민들을 열심히 돕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우리들처럼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분들의 태도와 표정에는 양순과 극률과 관용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을 10년, 20년씩 절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면서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볼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짱구입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런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나는 정말로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지난주에 설교 들었죠 소경이 눈이 먼 것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딱 한 번 유일하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억울해하고 하는 것은 자꾸 그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로서 기독교와 심리학을 통합하는 데 크게 기여한 분이 있습니다 폴 뚜루니에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강자와 약자라는 굉장히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폴 뚜루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비난, 허세, 흥분, 폭력성 등은 강자들의 전유물이고 억울함, 수치심, 강박관념, 굽신거림 등은 약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죄에 빠져 있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똑같은 문제를 강한 반응과 약한 반응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자, 강자들이 있는데 약자나 강자나 모두 다 죄에 빠져 있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 불안들이 다 있게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가진 강자라고 할지라도 강자들은 비난, 허세, 흥분, 폭력성으로 반응하고 약자라면 억울함, 수치심, 강박관념, 굽신거림 등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힘의 차이가 있을 뿐 그렇게 하는 반응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똑같이 시연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구부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높음의 처에서도 오만하지 아니하고 아래 처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저마다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집니다 강자들 앞에서는 약자가 될 것이고 약자들 앞에서는 강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여인이 하나님께 올린 아름다운 송가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강자이든 약자이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 보면 1장 52절에서 53절 말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부른 송가입니다 다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피판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8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부른 하나님을 향한 송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자를 강자로 만드시고 강자를 약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가 되고 또 세월이 지나면 약자를 다시 세워서 강자로 만드시는 이 송가는 하나님의 뺑뺑이 놀이를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누구나 다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약자가 되면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종교생활에 매진하는 이유도 그렇게 하면 강자가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범죄, 내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모함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누구나 다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왜 강자가 되고 싶으냐고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때 대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대답이 옳지 못하면 헛된 몸부림이고 설사 강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파멸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열심히 구하고 노력하여 설사 강자가 되었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강자, 강자가 되지 아니함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약자로 살라는 뜻일까?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고린도우서 12장 9절 사도바울은 원래 강자 중에 강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도, 히브리적으로도, 재산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강자 중에 강자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철학에 능통하였고 아버지는 다소의 부자 상인이었고요 그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갖췄던 그 모든 빛나는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렸던, 은폐하였던 자신의 약점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약자냐 강자냐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한다고 하면 나의 배경 출신 성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말씀의 뜻을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전지전농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임하여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강자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정말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것을 살려내시고 산 것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농한 능력을 예수님도 물론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힘에 대한 가장 올바른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모두 다 돕고 살리는데 온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감내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강자냐 약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히 강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연히 사도바울은 왜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당했습니까? 강자가 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매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자들의 아픔에만 관심을 두십니다 강자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들의 잘못된 횡포와 교만과 이기심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과 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의 이득만 챙기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엎으십니다 그러므로 포인트는 내가 강자냐 약자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언제나 살피셔야 합니다 언제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래부터 강자입니다 원래부터 자기 아버지가 세면 자기도 강자죠 부잣집 도련님은 태어날 때부터 강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자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완전히 뽑아버릴 때 입조심 말조심도 저절로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됩니다 놀고 먹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사명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밤새 내리던 눈 살며시 그친 아침 세상은 온통 하얀 도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살인문을 열면 누가 먼저 지나갔나 이 고운 눈길 한 발 두 발 걸어가는 눈위의 그림 이 아름다운 시는 서울 숭인동에 사는 서울 어머니 학교 새별반 최미자 할머니가 서툰 글씨로 연필을 꼭꼭 눌러 쓴 시입니다 최미자 할머니는 2년 전만 해도 한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어머니 학교에서 최창우 선생님으로부터 한글을 배워서 70년의 한을 풀고 이 시를 썼습니다 현재 58살에 마른 체구에 아이처럼 맑은 눈동자를 가진 최창우 선생님도 초등학교조차 다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혼자 힘으로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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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공부까지 마쳤습니다 모두 다 여기저기서 만난 야학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 선생님은 야학에 대한 마음의 빚을 언제나 갖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 빚을 갚지 못하다가 어느 날 전봇대에 붙어있는 어머니 야학 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 길로 야학을 찾아갔고 거기에서 선생님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대표까지 되었습니다 수많은 할머니들의 까막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글을 모르면 일상생활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한글은 쉬워서 일주일이면 깨우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글씨를 읽고 읽고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기까지는 한 3년쯤 걸린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짧은 글이라도 써놓고는 모두 다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강자가 되려는 마음을 이제 버립시다 강자냐 약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개념조차도 버립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들은 모두 다 도토리들입니다 그렇죠? 세바자 도토리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모든 악한 일들 강자가 되려는 마음 자체를 버리면 자연히 사라지게 되고 입조심 말조심하게 됩니다 강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열심할 때 바로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엄마, 아빠 일, 사업, 비즈니스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백배의 결실을 맺게 돼 있습니다 왜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니까 그렇죠? 백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누리고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동안 조금만 세지면 강자라고 목에 힘이 들어갔고 사정이 나빠지면 약자라고 비굴하며 빌빌거렸습니다 이제 그 놀이를 멈춥니다 내가 가진 힘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작더라도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드러내겠습니다 그 일을 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자랑스러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백배의 결실로 신나게 베풀고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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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